네 끝까지 잘 지켜주신 분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데미인 모셨으니까 한방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에서 안 우는 생각보다 레이디입니다 시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에서 열정을 맞고 있는 승현이 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디의 순둥순둥 낭대 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레이디의 홈대 풍요법입니다 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밝은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즐겁게 갈라오고 왔어요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당황하셨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지라고 행복으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쉬운 분 있으시면 함께 따라오시고 해피닛이 여기 마지막에 다같이 해피닛이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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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